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견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눈썹 거상술 전후를 해서 인상이 앵그리버드처럼 고약해졌다며 눈썹에 이 내칙이 당겨져 올라가야 눈이 선하고 예뻐질텐데 눈의 바깥측만 올라갔다고 호소하신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눈썹 거상술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눈썹이 거상된다고 오해하셨기 때문에 빚어진 성형불만족이었습니다 눈썹 거상술 방법에는 이렇게 눈썹 위를 절개하여 피부를 잘라낸 다음 위아래 살을 이와 같이 봉합하는 눈썹 상 거상술과 눈썹의 아래를 절개하여 여분의 피부를 절제하고 위아래 피부를 봉합하는 눈썹 하 거상술이 있습니다 이때 눈썹 위에 피부가 잘려나가고 봉합하게 된다면 눈썹이 위쪽으로 딸려 올라가겠고 눈썹 하 거상술로 피부를 제거하고 봉합하게 되면 눈썹이 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썹이 하강하겠습니다 즉 오른쪽에 눈썹 상 거상술은 눈썹이 올라가는 반면 왼쪽에 눈썹 하 거상술은 눈썹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눈썹 아래쪽을 절개하는 눈썹 거상술은 환자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익히는 부적절한 용어 미스노머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눈썹이 절개로 해서 눈썹 거상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흉터가 아주 지대로 보이는 반면에 눈썹 하 거상술은 눈썹 털에 의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므로 흉터에 민감해 하는 일본이나 한국 등에서는 눈썹 상 거상술은 거의 수술되고 있지 않습니다 눈썹 아래쪽을 절개하는 눈썹 거상술의 디자인은 이와 같은데 눈의 바깥쪽 꼬리는 파란색 화살표 길이만큼 당겨져 올라가는 반면 눈의 안쪽 즉 코 쪽의 쌍꺼풀 라인을 덮고 있는 피부는 까만 화살표 길이만큼 밖에 리프팅이 되지 않습니다 즉 환자분이 원했던 눈썹 거상술 전후의 모습은 눈 안쪽을 덮고 있는 주름이 시원하게 거치면서 이렇게 상큼한 눈매를 원했던 것인데요 현실은 눈꼬리 바깥쪽은 파란 화살표만큼 충분히 거상이 되어 쌍수 라인이 잘 보이는데 눈의 앞쪽 머리 쪽은 살이 덮여서 뭔가 독한 인상이 된 것 같아 불만이신 것이었습니다 즉 쌍꺼풀 라인을 덮고 있는 늘어진 피부가 바깥쪽에는 많이 거치는 반면에 안쪽에는 주름 제거 효과가 미미한데 이는 눈썹 거상술 수술의 디자인 자체가 눈 바깥쪽 꼬리 쪽이 넓고 코 쪽의 눈 안쪽이 좁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디자인을 이렇게 눈 안쪽을 더 리프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술하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눈 성형 수술 중에 앞 튀임 흉터가 가장 잘 보이는 흉터이듯이 이 주황색 수직선의 눈의 앞고리보다 더 코 쪽으로 발생하는 흉터는 눈에 아주 잘 띄임으로 가능하면 이 주황색 선 건너로는 칼을 대지 않습니다 이는 손바닥이나 손등의 흉터는 잘 아무는 반면에 어깨나 가슴에 흉터가 생기면 뻘락 서서 오르는 흉터 즉 비유성 반응이 잘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눈동자의 앞쪽 부분이 덮이고 바깥쪽 눈동자 쪽이 올라간 모양이 바로 이 앵그리버드의 눈매인데요 이때 자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그 쌍수 라인의 각도와 눈썹의 각도의 구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여성의 눈썹 각도는 공이 두 분 다 바깥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만 왼쪽 여성이 못된 인상으로 보이는 것은 눈썹에서부터 눈까지의 거리가 좁아서이고요 이게 전태궁 거리죠 이는 눈썹이 일자로 평행하다고 하더라도 전태궁 거리가 좁게 되면은 울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와 같은 눈에서부터 눈썹까지의 간격은 성형 해부학에서도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입증이 된 바인데요 이와 같은 눈썹 디자인의 눈썹 거상술에서 피부를 제거하고 위아래를 봉합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눈썹과 눈이 가까워지는 눈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눈썹 거상술이라는 수술명 자체가 대표적인 미스노머 즉 그 부적절한 용어로써 눈썹 거상 수술을 하면 눈썹이 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강하는 의학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고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고 이러한 눈썹 거상 수술 방법으로도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강호의 훌륭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도 어쩌면 뭐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만일 선천적으로 쌍꺼풀이 매우 크고 두껍고 눈썹이 아주 매우 높아서 눈썹 하수가 없으며 또한 눈썹 거상술을 하면 이마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마가 좁을 경우에는 저도 눈썹 거상술을 드문드문 아주 드문드문 하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